이게 지금 뭐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있다고요? 층간소음 문제로... 개소리 좀 줄여주세요.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갔다가 황당한 경고문을 봤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가 보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. 글쓴이가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윗집 주인이 자신의 문 앞에 경고문을 좀 붙여놓은 사진이 담겼습니다. 제가 글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집주인이 죄송합니다. 저희도 최대한 초저녁부터는 안 짓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. 입마개까지 쓰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강아지 목성대 수술시키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노력 중이다. 그런데 몇 호라고 신분도 밝히지 않고 조용하게 떡하니 경고장인 것처럼 붙여놓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니다. 집 계약할 때 부동산 분과 집주인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해서 계약을 했고 너무 심하게 짓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 저희도 최대한 못 짓게끔 노력을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앞으로도 못 짓게끔 할 거지만 서로 간에 양보가 없다면 싸움밖에 없다. 그러고 싶지 않으니 양해 좀 부탁드린다라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. 그 본인의 대문 앞에 경고문을 붙여놓은 그 아래에는 두드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판도 걸려있습니다. 그렇군요. 밑에 집도 오죽 듣다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 라디오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내용은 조금 공격적인 내용도 좀 담겨있는 것 같고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더 어쩌라는 거야.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못 짓게끔 할 거지만 서로 간에 양보가 없으면 싸움밖에 없다. 이거는 거의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. 역으로. 싸우자는 건가? 저는 이 부분이 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. 차라리 정중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불편하시면 방문을 해주세요. 그럼 제가 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글은? 그러게요. 윗집 우리 개 짓는 소리 참 괴롭 것 같은데 네티즌 반응은 좀 어떤가요? 개가 개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.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뻔뻔하다. 공공주택에서 개를 키우려면 견주가 조심해야 한다. 적반하장이다. 왜 다른 사람이 양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. 오늘 조금 전에 아이 사진 이런 거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눴잖잖아요. 제 아들 자랑은 아닌데 윗집에 개를 키우시나 봐요. 화장실을 통해서 소리가 좀 들리는데 자고 있었는데 제 아들이 10개월 됐는데 그 멍멍 소리를 따라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이러고 있더라고요. 개소리를 따라하고 있었다고요? 그래서 이게 좀 영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. 개소리 영재인가요?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성대모사의 길로 빨리 한번 적성을 한번 타진해 보시기 바라고요. 자 네 번째 아트트 만나봅니다. 층간소음 갈등 이번엔 아랫지.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subtraction.